오늘 우리 모세의 인생 스토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래도 우리 모세에 대해서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우선 슬로너스 조금 우리 말씀의 흐름을 좀 보면요. 모세가 몰랐던 게 있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모세 몰랐던 게 뭔가 하니까 자기의 시간표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시간표 가지고 계시는데 모세가 이걸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알고 있었는 게 있어요. 뭐를 알고 있었는가 하니까 추리국 2장 1절 10절에 은약이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모세가 찾은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추리국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피은약과 추리국 1절에 은약과 추리국 1절에 은약을 두는 이유는 우리도 똑같은 축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가졌던 은약의 여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릴 때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릴 때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릴 때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궁에 들어가야 된 배경을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추리국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1장부터 2장까지 나오고 있죠. 왕궁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한 겁니다. 그러나 왕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어린 모세에게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It was a message that Moses' mother relayed to the young Moses. This is bound to be fulfilled.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달한 은약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후대에게 들어간 것은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The covenant that you have and relayed, if it goes into the future generation, it will be fulfilled. 단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하니까 이 젖을 먹일 때까지입니다. However, with what kind of heart must you do this? She did this until she weaned him. 사실은 여러분 후대들, 자녀들이 여러분 손아귀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요. Honestly, your children, once they leave your hands, it's a little difficult. 그런데 있을 때에 가르치는데 이걸 너무 말이죠. 막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But while they are there, you have to teach them, but you can't force it on them. 정말 그 모세 어머니가 여기서 어느 정도 했는가 하니까 모세가 모든 복음을 다 깨닫도록 여기서 만들어갑니다. That she made it that Moses realized all of the gospel at this time. 여기서 이제 성공을 하고 많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And from here he strived for success. 심지어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도 할 때 왕궁에서 공부를 다 하고 그랬습니다. And even when he studied, he received all of his education in the palace. 여기서 이제 Hesperio라고 하는 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And they said there was the new college of Hesperio. 이 말은 뭔 말입니까? What does that mean? 우리 remnant들이 공부도 해야 돼요. That means our remnant들이 공부도 해야 돼요. as well. 그 remnant들이 공부도 해야 되는데 왕궁 안에서 공주의 법적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위치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And inside the palace, because legally he was the son of the pharaoh's daughter, he had success. You can say that he was successful. 그런데 실제 모세에게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But realistically, 모세에게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실컷했는데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궁에서 때마침 사고가 터집니다. 모세가 그때 뭘 알았는가 하니까 자기는 이미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은 전부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애국 군인이 히브리 사람을 너무 학대하는 걸 본 겁니다. 말하자면 말리기 위해서 때렸는데 상대가 죽은 거예요. 이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궁을 잊지 못하고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건만 없더라면 모세는 왕궁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피한 겁니다. 여기에서 40년을 있었습니다. 참 긴 세월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과 공과도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여기에서 모세는 여러분 알다시피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해서 모세는 여기서 양을 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인도 부인이지만 장인이지요. 이드로라는 장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많은 학자들의 말이 알 것 같으면 이때의 창세기를 기록했다. 이런 학자들의 견해가 많아요. 지금 이게 성경이 나와 있는 거 보면 분명히 뭐 한 건 확실합니다. 자 모세가 공부하고 성공을 하려고 했는데도 사실은 그게 답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고 결혼을 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것도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랩산에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름받고 난 뒤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모든 메시지 모든 언약을 다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중요시하는 것은 이때 성막이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바랐어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면 카지를 하죠. 그의 중의자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막 크게 부응도 돼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바르게 부응되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또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서 차지하려고 하면 안되죠. 교회는 세상 살리는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느냐 교회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가도 살고 후대도 삽니다. 이 광야 40여 년 동안에 은약계도 주워달라. 이 광야 40여 년 동안에 새 절기를 지키게 했고 이게 모세의 인생 전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12절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인물은 나오지 않을 거다 라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에서 11장 23절 39절에 모세에 대해서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장에 보면요. 모세가 믿음 때문에 왕궁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왕궁을 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스의 성령에 감동된 글에 그렇게 나오고 대단하죠. 아직도 그리스도로 다 만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다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로 답 안 사단을 이길 수 없죠. 그리스도로 말하는 사단을 이긴 왕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답 안 나면 언젠가는 내게 재앙이 닥쳐옵니다. 왜냐 재앙을 끝낸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그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답 안 나면 큰일 한다니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 낸 거기서 모든 찾아 오세요. 정말 정국이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로 답 낸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흔들리면서 세상에서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 참 안타까워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드랑 메사 아벤네고 처럼 불가운데 들어간다면 나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 어림 와도 나는 상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허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중직자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보면 안타까워요. 그것까지는 이해되는데 목사님들이 흔들리고 보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좀 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흔들린다 이해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 어려운 당황이 흔들리고 내가 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목사가 돼서 흔들리고 여기다가 저기에 어디 갔다가 이상한 데 갔다가 왔다 이런 거 보면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구원 못 받았을 것이다 구원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땀 낳아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은요 제가 외국 나가면 여러 곳에 가잖아요 암만 대접을 잘 받아도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외국 나가서 한 며칠 한국 음식 못 먹었다가 보면요 한국 음식 김치 나오면 전부 다 눈이 이래갖고 먹는 것 아닐까 그게 왜 그러냐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they're Koreans Just like the people from the west they've got their bread that they depend upon and so they have to eat that bread and so there are these foods that you always depend on But the characteristic of us who have received salvation is that we have to have the life which is Christ and then we have to have the answer of that Let's come to the conclusion And God sent Moses to go and offer a blood sacrifice 요즘 지금 말하면 십자가의 은약입니다 And in today's words it would be the covenant of the cross 이걸 보고 천명을 받은 겁니다 호랩산에서 이 은약을 붙잡고 이제는 나갑니다 출애국기 5장에서부터 12장까지 해방되어 나옵니다 그 땐 불렀으니까 소명입니다 그래서 광야 다 나와 승리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후대에게 가르쳐 드라 그것도 앉아서든지 누워서든지 길 갈 때도 보도록 만들어라 그것도 문설주의에 쉽게 말하면 어디든지 붙여라 손목에도 이마에도 붙여라 뭐 말입니까 각인 뿌리 체질시키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주일 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묵상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얼마만큼 정확하게 잘 묵상하느냐 그걸로 여러분은 충분히 세상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응답을 많이 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모사님 저는 자꾸 들으면 잊어먹어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나는 지난주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콩나물을 키워보셨습니까 물 주면 물 다 빠져나가버려요 그렇잖아요 콩나물 물 주면 물을 안 먹고 물이 다 흘러나가버려요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요 우리는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자라요 오늘도 치유되는 특별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지금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신자에게 비난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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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